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370페이지 펌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우리가 시험에 이런 유형들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제가 됐던 것은 펌프의 사용 용도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라임 펌프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서는 축동력, 축마력 계산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정에서는 우리가 실향정이 무엇이냐를 찾는 유형 형태가 기출이 됐고요 그리고 펌프의 현상적인 측면 공동화 현상이나 써진 현상과 관련된 부분은 출제됐고요 최근에는 해전수 변화에 의해서 펌프의 양수량이나 양정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펌프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펌프의 종류에는 왕복 펌프하고 원심력 펌프, 와끔 펌프의 개념이죠 이것을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왕복 펌프에는 피스톤이나 플렌지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왕복 펌프죠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피스톤 펌프나 플렌지나 워싱턴 펌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보통 펌프적인 측면을 다룰 때 터빈 펌프, 원심력 펌프하고 왕복 펌프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가를 우리가 기초했죠 종류적인 측면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심 펌프를 보시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원심 펌프에는 일반적으로 이 왕건 펌프죠 거기 보시면 볼률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가 일단이죠 볼률트하고 터빈의 차이 볼률트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볼률트 펌프 자, 이 차이점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터빈 펌프하고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이 볼률트 펌프는 축심에만 날개가 있죠 그런데 얘는 터빈 펌프는 안내날개인 가이드베인이 있는 겁니다 얘는 가이드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베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볼률트 펌프는 저양정 쪽에 20m 이하의 저양정 펌프로 급수용에서는 저양정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정은 물을 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급수용에는 일반적으로 이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터빈 펌프가 20m 이상의 고향 높은 양정에는 얘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 쪽은 그런데 이 볼률트 펌프는 온수 순환용 펌프로도 사용을 합니다 얘는 온수 순환용 펌프로도 사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터빈 펌프의 경우는 지하 저수저 물을 고가 탱크에 올릴 때 사용되는 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심정 펌퍼가 나오죠 심정 펌퍼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것이 심정 펌퍼죠 심정 펌퍼는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펌퍼가 심정 펌퍼입니다 그러면 심정 펌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여기 보면 볼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 모터 전동기가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 물 속에 있는 이것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펌퍼는 볼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 그래서 차이점은 이 전동기의 개념입니다 전동기 자 모터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동기가 자 모터가 이거는 지상에 있는 거죠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보통 이 모터가 전동기가 되죠 이 모터 모터 개념이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냐 이겁니다 물 속에 그래서 이제 이 모터 개념이 전동기가 이거는 지하 수중에 있는 거죠 지하 수중에 있게 된 것이 수중 모터 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질 오염적인 측면에서 수질 오염이 안 되는 것은 보호리겠죠 그런데 수중 모터는 모터 전동기가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 가능성이 좀 높고 고장시 수리가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클로커 펌퍼가 일반적으로 5배의 수용 펌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클로커 펌퍼 일반 펌퍼로 우리가 5배의 수의 경우는 찌꺼기를 합류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펌퍼로 우리가 물을 벌리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얘는 5배의 수용 펌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수나 이런 배의 수용에 사용되는 펌퍼가 논클로커 펌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물 같은 찌꺼기 천조각을 합류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펌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펌퍼가 같은 라인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라인 펌퍼라고 하죠 그리고 축류형 펌퍼 이렇게도 칭합니다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축류형 펌퍼라고도 합니다 이 라인 펌퍼가 바로 온수순환용 펌퍼로 사용이 됩니다 온수순환용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라인 펌퍼를 써서 온수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면 보통 펌퓼류트 펌퍼로 우리가 온수순환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소요축동력 축마력 개념이 나옵니다 이 축동력을 구하는 문제든 축마력을 구하든 축마력이 먼저 나왔었죠 초창기에는 10회 정도에 출제가 됐었고 축독력은 최근에 출제됐죠 그러면 축독력을 구하십시오 축독력을 구하는 것은 1의 양이죠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보통 물의 단위 중량은 1입방메가 1000kg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양수량을 곱하면 전체 물의 무게입니다 양수량 그래서 양수량의 단위가 1입방메가 범인이죠 분단 기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양정을 갖다가 곱하는 거죠 전양정을 곱해서 그러면 이게 전체 1의 양이죠 전양정을 곱한 것이 전양정을 곱해서 이것을 6120 곱하기 효율 2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보통 6120이 이제 시계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1kW 1kW가 우리가 102kg을 1m 102kg을 1m세크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양수량의 단위가 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60을 곱한 거죠 60을 곱해서 6120이란 상수가 나온 겁니다 6120 그래서 6120으로 곱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바로 이것입니다 양수량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입방메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분당 몇 입방메다를 할 수 있냐 이 개념이 되죠 그럼 이제 충마력 계산 문제는 충마력은 통일합니다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물의 단위 중량에 곱하기 양수량에다가 다 동일합니다 전 양정 곱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력이 하는 일은 1마력은 75kg을 1m세크초당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75 곱하기 60 하니까 4500이 되죠 그래서 분모에서 나눠주는 게 45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충마력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결과적으로 축동력이든 충마력이든 효율이죠 분모에 있는 효율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양수량 양정하고는 무슨 관계다 충마력이든 축동력이든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73페이지 펌프의 양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향정과 우리가 저것이죠 전 양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펌프가 있을 때 이렇게 허비깐이 있겠죠 자 이것이 허비깐이에요 허비깐이 있을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수위가 있을 때 여기가 저소수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끝부분을 우리가 허비구라고 하죠 허비구 허비구라고 칭하는데 이 허비구를 자 풋벨버라고 합니다 풋벨버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풋더벨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풋더벨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가는 자 토출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출관이 되겠죠 토출관 그러면 이제 여기 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여기 수면에서 펌퍼의 중심 인펠 중심축까지 자 뽑아 올리는데 자 이것이 바로 허비양정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올리는 높이 압력 이것이 허비양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뱉겠죠 내뱉는 부분이 자 토출 양정 부분이 됩니다 토출 양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하면 실제 무를 부문이 높이가 되죠 이것이 실양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실제 무를 부문이 높이는 실양정이에요 이것이 실제 무를 실양정 개념이 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양정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찰 손실수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실양정 전양정은 허비양정에다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출양정 고려해 줘야 되죠 토출양정 내뱉는 거 자 그리고 배관내 간내 마찰 손실수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찰 손실수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 이것을 고려하지만 실제적으로 펌프 설계시는 다른 요소도 마찰 손실 요소가 있으면 더 고려를 해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체계는 요거까지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력수도 전개에서 속도수도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수도가 주어지면 속도수도 고려해 주시고 압력수도가 주어지면 전개압력수도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어지면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전양정을 계산할 때는 전양정은 아마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저항은 고려를 해 주되 만약에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시험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전양정은 다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만 조금 주의해 주시는가 하면 이 경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수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항상 이 수조 수위가 여기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겁니다 흡이 여기서부터 펌프가 여기서부터 펌프 올리는 거면 이렇게 올렸을 때 밑에 여기에서 그냥 올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만큼 도로 빼줘야 돼 이 물이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위에서 뽑아 올리는 개념이 아닌 자 여기서 보면 이 수두만큼 자동적이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우리가 빼줘야 된다는 점을 조금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양정 계산할 때 이만큼은 공제해 줘야 된다는 점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공동현상은 자 이 흡입체계에서 물이 정발되면서 자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죠 이것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인데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본부 쪽에서 소음 진동 현상도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물을 못 뽑은 흡상 불능 상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왜 발생하냐 보통 임펠러의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그리고 흡입양정이 우리가 클 때입니다 흡입양정이 크거나 이럴 때 우리가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이럴 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방지적인 측면에서 이 방지 대책으로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자 이걸 꼭 기억하면 되죠 흡입양정은 낮춰야 돼요 높이면 안 되면 흡입양정을 낮추는 것이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물의 온도 수온도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온 물의 온도 이 수온 개념이 되겠죠 수온 그래서 물의 온도도 낮춰야 돼요 온도가 높은 물일수록 공동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저수조를 두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펠 회전 속도를 인펠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늦춰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공동현상을 방지해서 이 흡입간의 구경을 갖다가 흡입간의 구경을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보통 흡입간의 구경이 클수록 공동현상도 방지되지만 펌프의 효율적인 측면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기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이제 펌프를 갖다가 자 펌프하고 관련돼서 자 보통 이제 펌프를 자 직렬로 연결할 때 직렬 직렬로 연결할 때하고 평렬로 연결할 때 차이점이 이거죠 직렬로 연결할 때는 양증을 높일 때 유리합니다 양증 높이 보여요 자 양증을 높일 때 자 직렬로 보통 접속을 해주고 자 병렬로 접속할 때는 양수량 유량이죠 양수량 유량을 늘릴 때 유량을 늘릴 때는 이 병렬로 우리가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 두 대를 연결할 때 이제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할 때 자 전혀 마찰 저항이 이렇게 제로 상태라 가정하면 직렬로 연결하면 두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 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주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그래서 병렬로 연결할 때 저항이 제로라고 하면 양수항이 두 배가 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이나 병렬로 펌프를 연결할 때 자 이렇게 하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렬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 배관의 저항 조건에 따라서 저항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양수량하고 양정의 증가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둘 다 증가는 되는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정이나 양수량이 달라져요 저항 조건에 따라 양수량이나 양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다 증가하는데 얼마 증가되는 것은 저항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렬이든 병렬이든 같아요 저항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거 해전수하고의 관계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해전수 자 해전수를 증가를 했습니다 해전수를 증가했을 때 우리가 양수량 유량은 비례 관계였죠 양수량 유량은 비례 관계였습니다 비례 비례 관계에 속했죠 그래서 해전수 그래서 해전수를 2배를 증가하게 되면 이때 양수량은 비례니까 2배 증가가 되는 겁니다 2배 자 그런데 이 양정 양정은 제곱에 비례 관계에 제곱에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해전수 2배 했으니까 얘는 4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동력 자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이니까 8배가 증가가 됩니다 세제곱은 그 숫자를 3번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2, 3은 6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75페이지 자 범퍼의 흡입 높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범퍼는 이론상 해놨죠 흡입 양정은 대각의 상당한 수도로서 자 보통 제거죠 제로 수온이 제로 상당 온도가 제로 했을 때 0도씨 물을 했을 때 실제 이론상은 10.33m 정도 뽑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흡입 높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7m 전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흡입 양정은 낮아지죠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대기압이 낮아지면 흡입 양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높을수록 흡입 양정도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75페이지 서징현상이 나오죠 서징현상 자 보통 서징현상은 자 여기죠 펌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출되는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 바로 서징현상이죠 그러면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펌프에서 펌프가 있을 때 여기죠 여기에서 흡입척의 계기하고 토출척의 압력 측정하는 계기가 다르다 켜죠 그러면 보통 토출척의 압력 측정하는 계기를 압력계라 켜요 압력계 압력계고 흡입척이죠 흡입척에 설치되는 기계를 우리가 진공계 내지 연성계를 써요 연성계 내지 진공계로 압력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토출 속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생계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지침이 압력계나 이런 진공계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도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 대책 개념은 그 해놨죠 자 그래서 앞내 날개 모양을 고래 펌프의 특성 변화를 주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임펠러의 회전수를 바꾸는 거예요 회전수를 바꾸어서 우리가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강경을 바꿔서 유체 유속 변화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서징현상 방지 대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지 대책을 서징현상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여러분들 정확히 학습을 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전에도 자 저 공동현상 가지고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아 그리고 374페이지 거기 창고에 보면 자 펌프장치와 주의상 요 부분 안했네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흡입구 푸드벨버죠 자 푸드벨버는 수면에서 강경의 2배 이상 잠기게 처리해 주자 그러면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흡입구가 있을 때 자 펌프의 성능이 너무 좋게 되면 이 수위가 확 내려가죠 그러면 최소한 흡입구의 강경이 2배 이상 잠기지 않게 하면 흡상 불능 상태 에어가 빨려 들어가서 최소한 2배 이상 잠기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흡입량을 최대한 낮춰야 되죠 흡입량적은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흡입량적 낮춰주시고 그리고 펌프와 전동기능을 일직선상에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입관과 토출관의 중량이 얘가 중량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펌프의 구경이 클수 효율이 증가된다는 점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펌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펌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매일 한문제식 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자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